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사랑방 9월 무료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상영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로 선정된 이달의 영화는 전체 관람가의 애니메이션 그린치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일에 맞춰 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